다행이네. 왜? 안 왔어. 어깨 동거. 어머어머. 웬일이야. 어떻게 변하지? 여기 있으면 좋아. 딱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손님이 왔을 때 인사하는 방법은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. 두 분? 나 죽었어 이거 뭐? 아 이거 못 보겠네 이거. 민망할 정도로 좋아졌네요 지금. 아 지금 거기 어딘지 좀 알아봐 주세요. 필요해요? 아니요. 혹시라도 알아두고 있으나. 필요해요? 충분해 집이나. 너무 드라마틱하니까. 혹시.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뀌지? 손님 오시나. 니가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. 아 진짜? 어. 돈까스 하나 카레 한 바카나. 돈까스 하나 카레 한 바카나. 네. 모든 걸 혼자 하고 있는. 오늘 또 소스 한 번 싹. 돈까스. 돈까스는 니가 뿌리고 내가 카레는 내가 뿌릴게. 해봐야지. 불안해하지 마시고. 릴렉스. 진짜 맛있다. 안녕. 어서 오세요. 치즈 하나 카레 한 바카나. 오빠 치즈 하나 카레 한 바카나. 네. 여보가 이거 치즈 한 번 올려줘.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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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끓어져. 괜찮아요. 잘했어. 이 정도는 뭐. 베리나 있으면 됐어. 어. 빌라브라이. 오. 안 해갑니다. 이제 안 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어, 돈까스 어디 드려요? 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그래도 오늘은 시작이 좋구먼. 마음 나은 편한 것 같아.